물고기 눈에는 물이 보이지 않는다 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찾아 풍부하게 해 말 것도 아니야 사람의 눈에는 물이 보이나요 안보이나요 사람 눈에 물이 보여 안보여 벙어리가 되어버렸어 사람 눈에 물이 보여 안보여 보이지 너무 스님이 문제도 수준 낮은 말을 해서 그러나 대답을 안해 물이 보이지 우리 눈에 그러면 공기가 보여 안보여 공기 보여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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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구나 그래 내도 볼 때 공기는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 색상도 볼 수가 없어 물체가 없어서 만질 수도 없어 없는 것 뿐인데 우리 있다고 주장하는 거 맞죠 맞나 근데 왜 없는 데 있다 하는가 왜 없는 데 있다 할까 느낌이 있으니까 스님이 답한다면 있으니까 있다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내놔봐라 그 어딨노 그 가짜다 그런게 말도 안돼 말 안되는거 맞죠 그러나 공기와 같다 있으니까 있단다 이해가 같습니까 공기와 같다 부처님의 법은 이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는 물을 찾아 헤매고 먹이를 찾아 헤매다닌다 우리 뭐 찾아 헤매다니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간단하게 좋아하는거 요거 요거 돈을 찾아서 헤매다녀 우리는 막 어? 우리는 돈 속에서 돈을 찾아다니는게 돈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깔려 있는데 천지인데 돈을 잡으려고 찾아 헤매다니는 거에요 병이 난 사람들이 약을 찾아 헤매다니 병원을 찾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약이 아니에요 약을 찾아 헤매다니 약은 우리가 지고 있는데 약은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그 약을 찾아서 우리는 헤매다니는 거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아니 멀리도 없어 손 바로 닿는데 자면서도 있고 누워서도 있고 앉아서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옆에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할 때라든지 그 무엇을 할 때 이제 한 번만 먹으면 좀 변함없이 조금 나를 조금 더 두들겨 펴보고 그래서 하시면 아주 안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안될 게 어딨 수 있어요 세상에 불과는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들이 항상 소원하는 바 원하는 거 스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걱정하는 일 모두가 사라지고 소원하는 바 원하는 거 가정가정만 하다 원만하게 소원성취되고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